오늘은 왼손으로 꼬는 새끼줄이 필요하신 분이 주문하신 왼손으로 꼬는 새끼줄 5m짜리 4개를 제작해서 발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볏짚을 손질해서 왼손으로 꼬는 새끼줄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규격과 길이를 알려주시면 알맞은 사양으로 제작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 보여드리는 것은 왼손으로 꼬는 새끼줄입니다. 굵기는 0.8cm에서 1.5cm가량 되구요. 길이는 한 묶음이 5m씩 감겨져 있습니다. 모두 한군데로 발송되는 것인데요. 이 왼손으로 꼬는 새끼줄은 검출이나 산신제, 무속행사, 기타 학습용 등으로 주문하신 분들이 제작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이 왼손으로 꼬는 새끼줄은 오른손으로 꼬는 새끼줄의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꼬는 새끼줄이 왼손 새끼줄입니다. 오늘은 발송하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